저 성은 씨 피한 거 아니에요. 술은 사정이... 됐습니다. 결산하면 안 돼요. 성은 씨랑 장계를... 하나도 기억이 안 나. 저도 알아요. 지금 제가 얼마나 또라이처럼 보일지. 근데 저도 정말 억울하거든요. 내가 성은 씨 얼마나 좋아하는데... 그 기억이 없냐고요. 저... 지금 무슨 거예요? 귀여우세요, 영서 씨가. 다시 잊지 못하게 해 줄게요.